아 나 어이가 없네 어떻게 해야되지 어우 너무 빡세다 아씨 너무 빡세 잡아 깨 깨 깰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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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판 가자 막판 막판 가서 깰 수 있어 시체매 해병 망령 잡겠지 잡겠지 뭐 잡겠지 뭐 수첩 У 4000 잘 잡겠지 잡겠지 수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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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반성 좋았어 하나도 안겹치네 아 이런 하나도 안겹쳐 잡아야지 잡아줘야지 잡아줘야지 그렇지 잡아야지 나이스 그정도는 잡아줘야지 나이스 오케이 다 잡아버려 다섯 칸이면 하나 둘 셋 넷 아 왜 여기 다섯 채 진행아 못 잡는 거 아냐 다섯 칸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면 하나 둘 셋 넷 아 잡겠지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막 시작하네 아 이런 망할 뭐야 아 신났지 오케이 아 뭐니야 이거 별로 안 좋은거 같은데 이거 합쳐버려야겠다 합쳐버려 합쳐버려 제발 왐마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야 아 나아 나 깼네 파멸춤 파멸춤 우주 모함 우주 모함 우주 모함 가야지 그러면 우주 모함 가야지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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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프로토스 가야지 프로토스 아 아 아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왔다 아 아 10만 5천은 좀 무리고 8 3 24 8 7 56 아 아 업그레이드 해야지 왔다 이거 왔다 왔다 나한테 왔다 지금 10만 5천이 되나 다음판에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판에 한번 해봐야겠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이 정도면 10만도 무리 없어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10만도 10만도 할 수 있어 나이스 왜 거기다 한거야? 와우 쎄다 이것도 이건 왜 여기다 한거야 내가 아 나쁘지 않은데 느낌 좋은데 항우주모함의 고위기사 요게 굴이네 야 이것도 데미지가 프로토스 말고는 다 합체다 흐읍 흐읍 흐엑 엄청 쎄잖아 너무 쎄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깰 수 있을 것 같애 아 왜 상한 데다가 깰 수 있을 것 같애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지금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매우 좋아 매우 좋은 상태 가겠네 안녕 개망했다 큰일 났다 아 아이고 뭐야 나 혼자네 뭐야 나 혼자 남았어 아 나 혼자 남았어 뭐야 이거 그냥 잡지 이런거는 그냥 잡지 나이스 와우 와 깨겠다 깨겠다 이거 깨겠어 깨수 있겠다 아 아 뭐야 펜시 아 히드라 뭐야 이거 용기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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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 아 나 용기병 어 뭐야 뭐야 아 아 써버렸구나 아 아 팔아 버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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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쁜 것만 엄청 나오네 아 깨야 돼 깨야 돼 깨줘야 돼 이런 거는 깨줘야 돼 나이스 이런 건 깨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건 깨야지 어 프로토스 프로토스 오린 프로토스 오린 깨야지 이런 건 깨야지 오케이 깼다 깼다 깼어 용기병 여기 이런 데다 용기병 용기병 그렇지 와 대박 대박 이거 운 왜 이렇게 주니나 미쳤다 진짜 이거 합체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 하나 하나 아 아 너무 많네 와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 부성산 부성산 부성산을 조져야겠네 부성산이 구리네 왜 부성산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대박 대박 깨겠다 깨겠다 이거 나왔다 강 나왔다 이번 판 강 나왔어 강 나왔어 바로 이겨버리지 바로 아 뭐 하나도 안겹쳐 바로 잡아버리지 아 이거 팔아버릴까 저글링 저글링을 팔아버릴까 어떡하 이거 어떡하야되나 어 나이스 저글링을 팔아버려 대기 대기 바로 바로 소환 바로 소환 바로 소환 바로 소환 나이스 아 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깨지 이런 거는 누구야 아 포식기 바로 포식기 포식기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합산 나이스 바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못 잡으려나 도전 와 잣됐다 아 망했다 아잇나 안 돼 신목숨 괜히 깝치다가 아 설마 못 깨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멸충 개같은거 파멸충 어? 아 뭐야 이거 두개나 있네 아 뭐하는 짓인가요 또 누구야 허크? 반동 벤시? 나이스 와 개나이스 아 모르겠고 프로토스 올인이다 와 아 프로토스 올인이다 진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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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